네, YTNED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국수대담으로 시작합니다.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숲. 지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열띤 발언들 예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회례 김남국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위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좀 피곤한 표정이십니다? 예, 예결위가 몇 일 있어가지고요. 네, 거의 자정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창 하시는 원랜은 국회 예산 심의 처리니까 바쁘시죠. 김남국 의원도 표정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저희도 오늘 오전에 예결소위가 있어가지고 자료 보느라고 어제 새벽까지 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치여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어제요.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취합이 됐습니다. 12명 후보군이 지금 나왔는데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의 자질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입니다. 독립성과 독립성, 투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이낙연.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눈 감고 동의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얘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이제 10여 명 후보군이 나왔는데 일단 후보들 몇 면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어제 추천된 후보들이기 때문에 몇 면에 대해서 알고 알고 한다든지 평가 한 분 한 분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봐주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우리는 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답이 아닌가 싶고. 우선 뭐 그 위원님들 잘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성 특히 지금 시대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주실 거라고 믿고 정치권에서는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박수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 많은 자질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감 그리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정말 강단 있게 새로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공수처장이 와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으면 정말 편향된 수사로서 대한민국을 수사로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석동현 전 지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대학 동기이고요. 아주 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의힘으로 출마까지 했던 분이고 지역위원장까지 했던 정치인이었던 사람을 추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정치적 중립성과는 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아가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은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여야 되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그대로 와가지고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추천위원이 추천한 처장을 보면요. 전부 다 특수부 출신입니다. 강찬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대검 중수 3과장 출신 반부패부장을 했고요. 또 김경수 전 고검장도 검사 출신이고 중수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수처가 이렇게 돼버렸을 때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무엇보다 검찰에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고위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추천된 사람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김당국 의원이나 전하의 정치권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평을 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평하는 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왕 추천위원회가 법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추천위원들이 역할이니까 그분들이 잘 판단해서 좋은 사람 추천해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민주당 측에서는 기승전 검찰개혁이에요. 공수처도 검찰개혁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오히려 의도를 의심받을 수가 있죠.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검찰을 개혁한다. 검찰을 부순다. 이게 공수처의 원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 추천 문제도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분들은 또 판사 출신 분들이에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민주당 추천 추천위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수영 의원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왜 출범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면피용 수사만 했던 그런 어떤 우리 지난 날의 과어를 좀 반성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출범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평가하는 문제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추천에 직접 개입을 한다거나 추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의 권한을 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추천위원들에 대한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한 명 한 명을 검증하고 뜯어보는 것이 오히려 저희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청문회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국회에 넘어와서 어차피 추천된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해서 청문회에서 곱씨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공수처가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사하고 있는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수사를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의원께서는 지금 당장 몇 면을 비판할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인사청문회에 있으니까 그때 봐서 철저히 검증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황보선의 출발사심 국수퇴담 현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구사업원 음물정책 공구사업원 50원 유료분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화이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13일 회의에서 자료 검토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일 13일 회의가 혹시 예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수처법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정당의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추천위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후보자를 뽑는다 추천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후보자들의 자질을 뜯어보고 그리고 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온 사람들도 제가 법조인이지만 어떤 격려, 어떤 이력, 어떤 수사를 했는지 사실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다른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그 작업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항상 위원회가 꾸려지면 정당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여나 야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천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그 직무의 독립성을 국회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권이 좀 떨어져서 위원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이게 여야 대리전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맨날 여야 정쟁만 벌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사실 공수처 문제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요 시급한 모습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또 서두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이낙연 대표는 이제 검찰개혁 중단하면 안 된다. 강단 있는 공수처장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월성 1억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수사권 남용을 넘어서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을 선출된 권력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 국정운영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합의와 토론을 의해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치와 정당 그리고 후보자를 이렇게 공직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성 1억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실함 때문에 정말 강단 있는 공수처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검찰개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낙연 대표가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김태변 원내대표도 검찰의 월성 1억이 수사가 정부 흔들기용 정치 수사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발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월성 1억이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무려 7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중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새벽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무려 4444개나 되는 파일을 삭제를 한 이런 범죄 행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검찰이 범죄 행위를 인지했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정치 수사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오히려 의혹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거를 왜 정당에 나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막아야 되나요? 저는 그건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는 그런데 이게 보면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보통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감사원에서 요청하는 것도 수사하지만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도 하는 거니까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는 넘겼으니까 일단 자료를 본인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의원들이 대단한 법률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사원장도 판사 출신의 법률가들이고요.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정말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했을 때에는 수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항상 보통 때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지 않고 또 정치인이 항상 어떤 걸 보면 정치적 이슈를 끌기 위해서 고발할 때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고발장 딱 들고 가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막 찍으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심한 밤에 또 고발을 대전지검에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전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에 일주일 뒤에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 메시지 던진 다음에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고발권과 관련돼서는 올해 1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가가 없었고 심지어는 2018년에 또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돼서 고발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아예 그냥 사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각하해버렸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주받은 듯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MB 4대강 사업, MB 자원의교 이 사건들은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수사는 안 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고 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이거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데 2년 6개월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수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선택해가지고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것을 막 검찰이 파헤치듯이 수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부,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부 흔들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전지검에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 것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할인 대전지검에 와서 고발을 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시듯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간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 외교는 아직도 파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원 외교 수사를 다 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도 있고 대법원 가서 처벌받은 사람, 무죄받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사는 했다는 건 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주를 했다. 이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우리 당이 사주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니냐. 검찰에 대한 일종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우리 당의 고발을 사주받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검찰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이고. 모든 문제를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고 자꾸 몰아가시는데 검찰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공수처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 역할을 검찰이 잘하고 있으면 된 거지. 그걸 사주받았다고 간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태도. 너무나 선택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지난해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이 갑작스럽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70여 곳에 다르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혹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같은 시기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10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올해 많은 국민들이 대모 시위하고 국회에서 왜 나경원 전 의원은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월송 1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타당성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 수사에 의해서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4대강 MB 자원의교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월송 1호기 사건만 정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또 앞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4대강 사업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사가 아니고 입찰 비리 담합 비리와 관련된 건설사들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재단해가지고 이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만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자원 외교 수사였고 공직자들이 상당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거나 대법원 가서 무죄된 사람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정치가 하는 걸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정책의 정책적인 판단을 검찰이 안 한 게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 이걸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새벽에 왜 일요일 날 새벽에 가서 444건이라든 파일을 삭제하겠습니까?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준 문건들을 삭제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거든요. 그 범죄 행위에 수사하는 것이지 이건 뭐 정책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맛을 느껴보는 국세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분들 문자 많이 진보내주고 계십니다. 7092님께서는 내 편이 아니면 죽여야 하는 정치 독립성 담보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5737번께서는 공수처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었습니다.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공구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특별활동비 특활비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의 소속 예약위원들이 대검찰청 방문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 현황 현장 검증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관련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공개된 대로 특활비 공구, 대검 다 특활비 검증하는 겁니다. 일단 특활비 배정 방식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지금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소건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각 국이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런 데 기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경비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죠. 문서 검증만 하시면 되는데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방금 얘기하신 두 분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도욱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특활비 조사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자책골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제가 말씀하시죠. 자책골은 아니고요. 정말 검찰 특활비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 어떤 지검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기밀이 요구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청구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수사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많은 100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희가 대검에 가서 법무부와 대검 검찰에서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봤는데요.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가 어려운 돈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다 전부 다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을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부서의 어떤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라든가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 모를 돈이 너무나 많이 쓰였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쓰고 있던 특활비가 상당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가 과연 정말 공적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백한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쓴 내역이나 이러한 구체적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특활비에 대한 남용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국회도 검찰도 법무부도 특활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수영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청취자 이희인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은 누구세요? 물어보셨는데 방금 김남국 법무부 문재단 의원 말씀하셨고 이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말씀하실 겁니다. 특활비 문제는 수년 전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매년 특활비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특활비를 쓰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촉발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가서 어제 검증을 해보니까 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는 계속 나갔는데 일정한 비율로 약 15% 그러니까 14 내지 16%가 매년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매년 특활비 총량을 줄이다 보니까 올해 간 돈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오히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이 받아가지고 법무부 검찰국에도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특활비라는 명목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 검찰국이나 법무부 장관이 무슨 기밀에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는 명목이 없습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무슨 밥을 먹었다. 뭘 샀다. 어디에 샀다.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인이 곤란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어제 법사위원들이 직면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문제 사이에서 특활비를 해석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계속 법무부만 공격하면서 법무부의 특활비만을 문제 삼았는데요. 방금 박수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법무부의 검찰국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윤석열 총장 특활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검이 그 많은 특활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는지를 모르는 특활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 휴일 빼고 하루에 수백만 원 써도 안 될 돈을 특활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집무실에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막 따져서 검찰은 우리 편이니까 검찰은 너희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특활비는 봐주고 법무부 특활비만 공격하는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특활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하면서 감찰부장에게 이거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수시로 감찰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 있는 돈 아닌가. 한번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를 당장 내년도부터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5만여 건에서 8천 건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나가서 어떤 대공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100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활비 부분은 그동안에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매년 줄여오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검찰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경찰로 대부분 수사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알아서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활비 자체가 필요 없느냐. 이건 정말 투명해야 된다고 외치기는 좋지만 국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특활비가 있는 데가 청완대 검찰, 국정원이거든요. 그런 수사를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공수사를 하는데 조폭수사를 하는데 마약수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쪽 정보원하고 밥 먹었다고 다 적고 그쪽에 돈 줬다고 적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100%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국가 운영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지검이나 수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대검에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검증은 좀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특수활동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쓰는 내역을 아예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수사에 어떠한 명목으로 썼다 정도는 내부에 남기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항목 자체가 남아 있지 않고 세부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 쓴 것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라든가 검증하는 절차는 조금 더 꼼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보는 건 괜찮지만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했는데 명목이 무슨 명목으로 썼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면 의혹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은 각 지검에 중요한 수사가 있을 때 써라고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김남국 의원의 전하 어떤 명목이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나쁜 데 썼다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박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검에 수사 어떤 수사를 하라고 수사 장려금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특수활동비예요. 특수활동비에서 각 지검별로 탄력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원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왜 또 검찰총장이 또 따로 별도의 특수활동비를 배정해서 주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특수활동비 주면 되는데 지검에다가 공개적으로 수사 잘하라고 하는 수사지원비로 왜 그거를 본인이 원래 이렇게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배정된 일정 부분의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기관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해보면 수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존에 일정한 액을 줬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사건이 또 생겨서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더 격려하고 싶은 게 기관장이죠. 그래서 국정원장도 가지고 있고 청와대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돈은 기존에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에서 각 지검으로 내려가는 수사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사비로 나가면 되는데 왜 검찰총장이 또 따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존에 나간 그 이외에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일단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여유는 줘야지 기관 운영이 되고 조직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검에서 수시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어서 탄력 쪽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가병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 국수대담 박수염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고요. 방금 전에 1696님께서 법무부 검찰특호합이 모두 투명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야권 재편에 대해서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당 창당 구상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죠.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혁신 플랫폼 말씀드린 것이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제안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공감하는 반응들을 지금 듣고 있고 이번 주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이 어느 한 정치인이 밖에서 무슨 소리 한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방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찬당 구상 관련해서 일단 장본인 본인의 얘기도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권원희 국민의당 대표 얘기 그다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YTN 라디오 국수담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해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론 꺼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이 없다. 혼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은 정확하게 신당 창당이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혁신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늘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는데 혁신 플랫폼이 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신당 창당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언론에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신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의 보궐선거가 5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 지금 어느 세월에 당 만들고 후보 뽑아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제안을 신당 창당 제안이라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이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용어를 혁신 플랫폼으로 썼으니까 조금 더 혁신 플랫폼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우선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은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혁신 플랫폼을 띄우게 된 배경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어떤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조금 조급함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보궐선거와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구심점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야권의 통합을 좀 이끌어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어떤 후보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뚜렷한 플랜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고민보다는 당장의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조금은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너무 여러 번 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많은 여러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한 지난 8년여간 8, 9년 동안 이번에 또 창당을 한다면 한 다섯 번째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돌파하는 어떤 역량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조금 뭐가 당해서 안 되면 그냥 당을 버리고 박차고 나가서 신당 창당하고 뭐가 좀 힘들면 또 밖에 나가서 외부 세력과 또 다른 연대를 하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과 그다음에 정책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소신이나 신념이 없이 다른 정당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야권 통합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권 통합론이 정치적인 세력의 결집으로 가서는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는 정책 연대로 가야지 이게 무슨 세력 간의 결합 이래가서는 매번 그랬지만 국민적 지지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철수 국민대표의 발언에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약 십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일정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 또 새로운 인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김남국 의회나 저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좀 새롭다는 때문에 한 십몇 퍼센트의 지지가 있으니까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수영 의원과 김남국 의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언론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이제 이제 이런 얘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나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인물을 하는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물은 저는 기존의 인물, 기존의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스타 탄생이라고 그럴까? 드라마. 즉 전혀 알려지는 않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내는 게 저 공당의 경선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몇 프로 내 세력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서울시장 하겠다, 부산시장 하겠다가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정치에 물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경선 과정을 통해서 스타 탄생을 하는 소위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무명인사가 뜨는 이런 국민적인 감동 드라마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바로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선준비위원인데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보궐선거 예선에 여론조사 100% 적용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100% 적용하기로 했고 그 100%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신인 트랙을 만들어서 본선에 예컨대 4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 하면 인지도가 있는 4명만 본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4명은 기성정치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신인을 한 자리 시들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4명의 후보가 싸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신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룰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신인이 들어와서 드라마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의 구체적인 기준 하나만. 기준은 신인은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한 공직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신인이 아닌 것이죠. 신인 트랙 새로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공직선거법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너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전치라든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들보다 밖에서 각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정운영이라든가 도정 시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물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러한 어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막 해선같이 등장시켜가지고 후보로 내세웠을 때 문제는 정치 현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말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정치 현안과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막 이렇게 후보자가 돼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책적 역량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김당국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책적인 경험도 없이 그냥 막 들어와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부산에서 각각 대여섯 번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대1 토론회도 하고 후보자 네 사람 모여서 하는 토론회도 해서 대여섯 번이나 토론회를 하고 생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신인이 어떤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야지 최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면 그냥 한때 바람으로 꺼지고 마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런 토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정견발표하고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의 토론을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제가 사회를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를 통해서 1대1 토론과 다 대다 토론을 통해서 능력을 실정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게 미스트로이나 미스터트롯의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노래 실력이 점점 더 빛나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어떤 신인이 발굴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황구선의 출발 새 아침 지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이트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우물정자 샵 공고사업원 50원 유료분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부산시장에 박민식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박민식 전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출마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아마 공식 선언은 박민식 의원이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장 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저희가 경선 룰을 발표하게 되면 이제 목요일 날 최종 경선 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요. 그러면 신인이 굉장히 유리한 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경선을 하고 또 신인 트랙을 만들어서 시드 하나를 한 자석을 비워주기 때문에 많은 신인들이 나올 것이고 이 신인들을 알리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게 검증입니다. 이번 선거라는 게 오거돈 박원순 두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비롯돼서 공석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보궐선거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우리당이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시민검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검증보다 더 빡빡하게 하겠다. 더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없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어제 재보선 선거기획단 1차회의를 좀 가졌었는데요. 모터가 정말 새로운 어떤 기획과 활동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노력을 담아가지고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어제 저는 박민신 적국 의원님께서 출정식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마회견을 했는데 좀 눈에 띄는 점이 소통하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줌으로 해가지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화면을 띄워놓고 사실은 그렇게 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모두 다 공개하면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사람 그리고 더 정책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조금 기획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8110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정부 산하 특활비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회 특활비 먼저 전공을 요청합니다. 답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1분씩만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특활비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 투명성을 원하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법무부 가서 검찰에 가서 실패했던 것처럼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게 제도적인 개선이지 확인하러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는 이미 90% 정도의 특활비를 줄이고 국방 외교 이론 쪽의 특활비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정부 부처에서 특활비가 쓰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부처에서 필요 없는 돈을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해서 따져서 특히 지금 여기 박수영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함께 따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거의 이 코너 시간 다 돼가는데 9278님께서 두 분한테 응원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